트레일러 오랜만에 제 관심을 끌어내버린 게임이 하나 등장했네요 뚜루루루랩치 지금 이 트레일러가 보이십니까 처음에는 작은 고기들로 돈을 벌어서 배를 업그레이드하고 또 점점 희귀한 고기들로 돈을 벌고 또 업그레이드하고 저는 지금 이 화면 속 30초짜리 트레일러가 이 게임을 가장 잘 표현한 트레일러라 부르는데 이걸 보셨다면 이제 이 게임 다 한 거예요 그러니 마칠게요 뻥이고 뻥이고 하여튼 이번 게임은 제 바지 오주머니보다 더 좁은 인벤토리를 가진 배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이 낚시를 하고 또 그렇게 돈을 번 뒤 그 배를 점점 더 쩌는 배로 업그레이드 시켜나가는 일종의 낚시 생활 장르의 게임입니다 근데 이게 일반 다른 심심한 낚시 게임들과는 다르게 이 밤이 되면 죽음의 안개가 드리우면서 여러분을 위협해 오기도 했고 총 125명 이상의 주민들이 다양한 퀘스트들도 제공해주는데 더해 특정 퀘스트들은 깰 때마다 새로운 스킬들도 해금시켜주는 등 뭔가 할거리가 많았어요 게다가 여기 잘 살펴보면 제 친구랑 닮은 물고기도 있던데 하여튼 이 게임에는 물고기의 종류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특히 이 게임에서 뭐가 마음에 들었느냐 하면 처음에는 진짜 배가 너무 썩어서 편의성이 진짜 최악이라 스트레스가 쌓이지만 제가 시간과 노력을 이 쏟아 부으면 붙는 만큼 뭔가 서서히 발전해 나간다는 점에서 뿌듯함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마음에 들었고 두 번째는 이 게임이 너무 현실성 있는 게임이었더라면 진짜 옆에 컵라면과 영화를 틀어놓고 고기가 잡힐 때까지 지루한 시간을 보내야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다행히 이 게임은 그런 거 없이 쉽게 쉽게 고기를 잡을 수도 있었고 또 판타지 요소가 섞여 있어줬던 덕분에 신기한 광경과 이 심해 괴물들을 볼 수 있어서 더 좋았어요 그리고 그림체도 저는 뭔가 제 스타일이었습니다 하여튼 아까 트레일러에서도 보셨던 이 게임의 핵심은 업그레이드인데 제일 처음에는 거의 디아블로2 인벤토리와 맞먹는 수준의 가방으로 시작하지만 탐험을 하는 과정에서 돈과 자원을 모으게 되면 이렇게 디아블로4 수준의 인벤토리로 갈아탈 수 있었어요 인벤토리 확장은 그냥 간단히 마을에 위치한 부성거라는 곳에서 돈과 자원을 투자하면 조금조금씩 늘려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보이십니까 이게 제일 초반배의 속도입니다 제가 청소년 수용대회도 나가고 그랬었는데 이 배는 그때의 저보다 조금 더 느렸어요 하지만 이 역시 여러분이 더 좋은 엔진을 연구해줌으로써 이렇게 배의 속도를 더 향상시켜줄 수 있었는데 사실 더 쩌는건 엔진이든 낚싯대든 조명이든 뭐든 간에 전부 장착할 수 있는 칸이 정해져있지만 이 칸 자체를 더 넓혀주게 되면 나중에 엔진도 막 3개씩 4개씩 달 수 있게 되고 조명도 2개 3개 또 낚싯대도 종류별로 여러개 달 수 있는 그런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이 불편한 점들이 거의 다 사라져서 좋았어요 게다가 물고기들의 경우도 처음에는 개간지 안 나는 이런 고기들로 돈을 벌어야 하는데 나중에 되면 이렇게 개간지 나는 사각턱을 가진 심의 브래드피트 공룡도 잡을 수 있게 되고 돈도 더 많이 벌 수 있고 좋았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 이 게임에 판타지 요소가 섞여있어진 덕분에 이 게임에서 수집 퀘스트라는걸 진행해주시다 보면 가속 스킬, 순간이동 스킬, 방어 스킬 등 다양한 스킬들도 사용할 수 있었어요 물론 일일이 이 키를 눌러서 바꿔가며 사용해야 한다는게 좀 귀찮긴 했는데 하여튼 각각의 스킬들은 전부 쓸만했기에 아마 여러분들도 계속 사용하시게 될거에요 그리고 어떤 분이 이 게임에서 심의 생명체는 도대체 어떻게 잡느냐는 글을 남겨두셨던데 사실 이 게임 어디에도 설명이 나와있지 않아 저도 이건 어렵게 찾아냈어요 우선 이 게임에서 맵을 열어보시면 남서쪽에 어떤 섬들이 있는데 여기로 가보시면 연구원을 만나보실 수 있으실겁니다 그리고 이 연구원이 시키는 물고기들을 잡아다주면 그때부터 심의 생명체들도 잡을 수 있게 되니 이건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아마 여기까지 오시려면 못해도 한 5-6시간을 플레이하셔야 할거에요 하여튼 게임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배를 몰고가다 이 벽같은 곳에 부딪히게 되면 이 선체가 점점 박살나기도 하고 물고기들은 잡고 오랫동안 팔지 않고 있으면 이게 상하기도 합니다 부패를 내버려요 그렇게 되면 팔수도 없게 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맵을 돌아다니시다 보면 이게 굉장히 랜덤 확률로 밑에 쪽에 괴물들이 나타나기도 해요 거대괴물도 있고 상흥같은게 갑자기 쫓아와가지고 여러분을 공격해서 이 배에 데미지를 주고 가곤 합니다 그리고 배가 데미지를 받을 때마다 소지하고 있던 물건도 하나씩 랜덤으로 드랍하기 때문에 이건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네요 하여튼 저는 이 게임 오늘 하루종일 아주 재미있게 플레이했습니다 물론 분량이 좀 더 길었으면 좋겠다 싶긴 했는데 어쨌든 이 게임은 총 15시간이나 준수한 분량이 나오는 게임이니 그렇게 나쁘지도 않았어요 솔직히 저는 이 게임이 출시도 되기 전부터 재밌을 것 같다 했었는데 역시 제 레이더망은 정확했던 것 같네요 앞으로도 좀 이런식으로 색다른 게임들이 좀 많이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오늘 딱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마지막에 짧게나마 제가 플레이했던 영상으로 마무리 지을게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 상합니다 여러분 나왔습니다 우리 낚시 게임 나왔습니다 여러분 아침 햇살이 눈꺼풀 사이로 스며듭니다 힘들게 몸부리 이렇게 일어나보니 당신은 전날 밤 무너진 부두에 누워있었어요 큰골 마을에 온 걸 환영하네 첫인상이 꽤나 요란하시곤 이 큰골 뭐가 크길래 이렇게 큰골 마을일까 뾰족한 바위들과는 벌써 인사를 나눈 것 같구먼 내 뾰족한 가위에 걸려서 떨어졌네 자네 어선은 손쓰기 어려울 정도로 망가졌네 지가 먹었다 지가 중고로 팔았다 어디 보니까 물건들은 오래된 선박에 옮겨두었으니 걱정말게 어 뭐 물건 옮겼으면 개핫네 나가서 고기 좀 잡아올 수 있겠나 그냥 강제로 바로 그냥 내 일꾼으로 바뀌었습니다 해가 져서 안개가 몰려오기 전까지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밤에는 안개가 끼고 낮에는 낚시하기 좋고 뭐 이런겁니다 조작법은 개 간단해요 살아있지 마우스로 회전 그 다음에 이걸로 높이 그리고 이 거품 나오는 곳이 물고기 잡는 곳이다 F 자 이게 어장량 많다 어장관리를 좀 많이 했네 자 이렇게 이렇게 잡았지 잡았지 근데 맨 처음에 인벤토리가 좀 좁던데 어 이거 말고 좀 더 비싼 고기 없나 이거 되게 맛없어 보이는데 그리고 요거는 낚싯대가 있는데 나중에 갈아가지고 바꿔가지고 더 좋은걸로 낚시속도 올리고 이럴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거 예전에 프로로그로 플레이를 해서 아는겁니다 자 낚시함도 하자 잘 맞춰야된다 이거 옵션에서 이 미니게임하는게 귀찮으면 끌 수 있습니다 대신에 잡히는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리는데 어쨌든 미니게임은 자동으로 해주는 그런 시스템도 있습니다 야 이거 어장관리 끝났다 야 여기 이제 어장없다 난 이제 여기 나간다 야 이거 뭐지 아 무중호각 등불있고 어 이거 뭐 망원경 볼 필요가 있나 뭐 있나 이거 물고기 어떻게 생겼는지 보는건가 야 여기 가리비 있네 아니 가오리 있네 가오리 먹자 야 이게 레벨이 좀 높은 고기들인갑다 내가 지금 못 잡나보네 손실 아 이거 봐라 이거 보면 고기 종류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이러면 재밌거든 보이죠 이봐라 이봐라 와따 많다 이게 고기가 많을수록 재밌거든 이런 이제 고기 잡는 게임이잖아요 이게 고기 잡는 게임이 다른 게임들 보면 막 물고기 종류 막 한 20개도 없고 이러는데 어 32페이지에 뭐 많겠고 어 과제도 있다 이봐 시작은 가능하나 많은 물고기를 잡은 후에 큰골 마을로 돌아와달라고 어 시장 아 나는 시장 누군가 했네 어 그러고 됐잖아 자 이제 물고기 좀 더 채워서 갑시다 입맞아 어 에프가 낚시네 자 낚시 시작 아 얘는 얘는 조금 더 작은 거 보니까 이봐 좀 좋은 놈이다 이봐라 대구 대구탕이다 대구탕 한 번 더 먹자 대구탕 바로 나오는 거 노란 색깔 잘 누르니까 이 월척이라 뜬다 아이가 이봐라 자 우리 저쪽에 있는 거 잡고 들어가자 이제 야 이제 안개 낄 거 같다 근데 저쪽 섬은 또 뭐가 파는 뭐 파는지 한번 가볼까 피곤해 보이는군요 잡은 물고기를 팔 곳을 찾고 있나요 큰골 마을은 여기서 서쪽에 있답니다 아 그쪽에 팔아야 되네 등대를 잘 보세요 알겠죠 오랫동안 시야에서 사라지면 안 됩니다 이런데이 상의는 못 파는데 이 아저씨는 어서 오시게 아니구만 처음 뵙는 분이시군요 미안하오 이젠 두 눈이 예전 같지 않아서 간디 선생님 고기 좀 팔러 왔습니다 우리 가게는 골통품과 보석을 전문적으로 다룬다오 특별한 장신구를 가져오면 매입해 드리오다 오늘은 뭔가 좋은 걸 갖고 왔겠지요 죄송한데 생선 좀 사시겠습니까 제 건 생선이에요 아저씨 한입 드세요 얘는 이거 안 사네 얘는 장신구만 판다 이봐라 이 마을은 지금 현재로선 올 필요 없다 빨리 빨리 돌아가자 이제 밤 오고 있거든요 밤이 오면 안개 끼고 괴물 나타나기 때문에 저 등대빛을 딱 보면서 가야된다고 이래 이렇게 불키고 음 지금 토킹 완료 흠 큰골마을의 아 큰골마을의 부도에 자고 도착하듯 시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야아저씨 할게 없나 보다 계속 이 바다 앞에만 서 있네 무사히 돌아왔군 아주 좋네 마을로 가기 전에 자네의 어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겠네 일전에 말하듯이 자네의 그 낡은 어선은 소리에서 쓰기에 피해가 막힘하네 이 바로 중고로 파는건 맞네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선박 하나를 자네에게 팔지 아 이거 내한테 판다 이러네 대출을 해줄까 이 사람들 봐라요 완전히 장사꾼들이다 그래서 일단 대출해주고 자네 그 빚을 가갚을 때까지 생선 판매에게 일부는 빚을 변제하는데 쓰일 것이야 야 이 아저씨 이런식으로 좌초에서 온 사람들한테 이랬으면 지금 월에 한 1500씩 들어오고 있겠다 오케이 어 수익이 들어오고 어 그러면 주민에게도 수익이 돌아가고 만들것 생선은 어디에 팔죠 생선을 팔아 마을사람들을 돕고 빚을 갚는다는거군요 알겠습니다 해보자 내가 또 이런거 잘하지 생선장수 이 아저씨 봐라 생선 혼자 몰래 먹게 생겼죠 생선 이렇게 사람들이 예 손 다듬어달라고 하면 몰래 먹을것같이 생겼습니다 자네가 새로운 어부인가 후임제를 이렇게 빨리 찾더니 놀랍구만 전에 있던 사람은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은 여기서 버티는 사람들은 적해져있다네 모두가 원하는 삶은 아니거든 크고 신선할수록 아 크고 신선할수록 비싸게 저주놈은 좀 큰거 잡아와야겠다 생선값이 저 존나보다 아 다른 마을에선 근데 가격이 다 다르나보네 어 빚 먼저 갚는게 좋을걸세 어 빚은 갚고 시작해야지 다른 나발이고 그럼 뭘 잡았는데 보여주겠네 와 나 120원밖에 안잡아왔나 팔자 창고로 보내는거 왜 보내는거지 근데 창고는 뭐하는건데 팔자잉 다 팔자 그냥 야 1.2미터 이게 신기록으로 큰거 잡은거다 대물이다 자 이제 120 어 아 지금 빚청산 조금씩 하고 있네 지금 총 빚이 얼만데 생선가게 밖에 돈 냄새만 맡고 있다 야지씨 훌륭하군 자네가 이 마을을 먹여살릴 수 있다고 미저 의심치 않겠네 저는 빚만 갚고 도망갈겁니다 이걸 보게 후두에서 이런걸 발견했다 연구 부프 뭐 이런거 좋지 나 연구하는거 좋아합니다 조성공이 안에 어선을 개조할 수 있을거라 그러구나 오케이 조성공 어딨노 여기 있네 오이 아줌마 와 진짜 이거 술이 한 400대 한거 같은 얼굴이다 작업장으로 들어서자 손상된 선체를 수리중인 아 조성공이 보입니다 그녀는 당신을 잠깐 올려다보고는 다시하던 작업을 계속합니다 당신 새로운 어부인가 보군 작업장에서 그쪽 선박을 손봐줄 수 있어 뭐 해두겠는데 난 자선사업을 하는게 아니야 비용은 선물이라고 그리고 모든 설치작업에는 시간이 걸린다는걸 알아도 아 시간걸린다 아 네 이게 가다가 바다에서 암초에 부딪혀그라 뭔가 이제 손상이 되면 수리를 해야됩니다 자 이거는 40% 오야 오 아이씨 5%밖에 차이 안나네 별로 안좋은데 이런거 왜 파는건데 이거는 이 게임에서 그 누구도 살 사람이 없을걸 알면서 왜 팔지 아 40% 별론데 나 한꺼번에 확 좋아졌으면 좋겠는데 10 속도 키로노트 14 아 렌즈 한개 사는데 100불이 가네 안사고 말지 장난까나 낚시나 하자 낚시나 하자 오 30불밖에 안남았네 야 이거 뭐 빛도 아니다 이정도면 자 연구좀 할게요 부품연구 낚실대 화산 얕은 물 아 이거를 이제 이런거를 해놓으면은 이제 더 깊은 곳에 아까전에 제가 장비가 없어서 못잡던 것들 있잖아요 이런거 되나보네 아 낚실대 생긴것들이 다른건가 뭐지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게 이제 스킬트리가 연결되서 요것도 찍을수 있다 이건가 아 이제 판매한다 이거네 낚시속도 플러스 50% 이거 부품 부족하고 엔진도 있고 이거 뭐 연구를 하려면 뭐 어떻게 해야되는지 모르겠는데 먹으러 가야겠네 일단 이거 이거 아까전에 그거 뭐 샀까 낚시속도가 많이 올라가네 아 이거 돈없다 나가자 출항하기 전에 지금 밤이거든요 지금 밤이기 때문에 자고 갈게요 그럼 이제 동틀때까지 휴식 자 이제 이제 핏도 다 갚고 나가자 핏도 갚고 새로운 고기도 잡고 얘네들 어장관리 끝난 곳이라서 재미없는 곳이다 여기로 가보자 이번에는 오야 상어다 아이가 저 상어내야 잡을수 없나 내 배 박살나는거 아니겠지 자 일단 이거 거센 바다 이거다 오케이 오 아이씨 망치 계속 나온다 여기 잡았지 근데 망치는 안잡고 싶다네 저쪽 새로운 마을있거든요 절로 가보자 저번에 프로로그에서 딱 이 석 이 3개까지만 딱 제가 가봤거든요 이제 이제 확실히 뭔가 다 있겠지 이랬는데 프로로그때랑 분량 똑같고 이러면 나 이거 망했으면 좋겠다 뻥이고 오야 이거 물고기 큰데 아이씨 이거 왜 못잡는데 뭐 이런것도 못잡는데 얘 낚시꾼 아니네 얘는 배가 너무 느린데 나 이거 나중에 업그레이드 해야겠다 이거 물고기 다 잡자 이거랑 저기있는 것만 다 잡을게 그냥 꽉 채울게 이거 뭔가 좋은 물고기 나오는 것 같다 오 대구가 또 대구는 뭐 맨날 대구만 나오네 망치랑 대구만 나옵니다 지금 야 근데 이러고 살아도 재밌겠다 아 이게 근데 우리가 그냥 키보드로 키보드로 조종하고 있으니까 편한거지 실제였으면 멀미도 나고 그랬을걸요 아 근데 이렇게 막 혼자서 이 아줌마가 여기 집주인인 것처럼 여자는 모밀도 올려 불이 켜진 길을 따라 천천히 도우러 갑니다 어? 아 주문받은거 있다 이거 내가 해주자 걸프넛이랑 회색장어를 잡아달라 했는데 막 그거 잡을줄 모른데 야튼 물에서 사용할 수 있는 낚시대가 필요하다네 조선공이 해결해줄걸세 어 오케이 알겠다 일단 그러면 일단 이거 다 팔고 시작하자 그러면 팔았제 대출 끝나가고 조선공한테 가서 얕은 곳에서 잡을 수 있는거 한번 보자 이것도 둘 다 얕은 물 되는데 아 이거 연안 아 이제 알겠네 이제 이것들 중에서 잡을 수 있는 것들 있죠 이거 보면 나온다 어종에 대한게 뭐 150원 해보지 뭐 설치 3시간? 아 이게 3시간 흐른거가 뭐 한 10개 설치해도 되겠는데 그 다음에 시장님이랑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누군가 자네를 찾고 있었네 이새끼야 동쪽의 작은골마을로 항해할 생각이 있느냐는데 이 소포 아 소포 이런 배달업무나 잘하지 음 이거 갖다줄게요 항만노동자가 값을 치를거라네 오케이 돈도 받나보다 나 친구방과 지도를 잊지말게 오케이 오케이 알겠다 알겠다 그리고 아까 퀘스트도 있었죠 이제 이쯤 되면 됐네 나가면 되겠다 나가서 퀘스트도 깨고 아 심부름도 합시다 오 25달러 줬다 이 아저씨 착한 아저씨였네 책을 받았는데 난 책 줬습니다 친환경 낚시 어 뭐지? 책 한건을 꺼내줍니다 뭔가 받았는데 뭐 잔뜩 받았다 지금 네 뭘 그렇게 뇌물로 많이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친환경 낚시 읽어서 잠금 해제 읽는 중 와 이제 이렇게 해놓고 이제 시간 보내면 되네 저 불빛 뭔지 모르겠지만 먹어보자 잠깐만 이거 잡자 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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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닮은 친구 졸라 많은데 진짜 주변에 오케이 오케이 됐다 됐다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면 됐다 너무 어두워지면 위험하다 좋은 소식이란다 아 이제 다 갚았제네 지금 흐흑 저는 시설 확장을 승인했네 오케이 오 이제 좀 더 세진다 이제 조선 오 건선거는 뭔데 이거 이 아줌마 와 이 사업 확장했네 아줌마 잘나가는 아줌마가 여기에서는 선박을 크게 개선할 수 있지 추가 공간 더 많은 장비 부착 당연하지 이게 필요했다 내가 지금 추가 공간 좀 제발 좀 더 진짜 재미없게 저게 뭔데 목재와 금속조각 같은 단단한 재료가 필요할거야 아 오케이 오케이 재료를 어디서 구할 수 있죠 해안가 주변이나 난 바성같은 곳에 나 괜찮은 재료가 나온다 업그레이드에 사용할 재료는 여기에 보관될거야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 업그레이드 뭐 있다 이봐라 이거는 프로로그에서 어떤 장면인데 아 돈을 좀 더 많이 버는 어쨌든 이 게임은 모든게 돈이네요 돈 지금 내 돈이 너무 없다 일단 수리 좀 하고 돈 좀 더 벌고 올게요 자 안되겠다 아씨 그러면은 일단 이거는 한 마리만 더 잡자 돈은 벌어야 되니까 오 이거 뭔데 이거 우와 만몰시대구 뭔데 이거 개비싸보인다 4억불정도 되겠는데 이거 눈을 깜빡하지 않은 채 바깥을 응시합니다 오 이거 맛있는거 잡았다 오케이 이건 무조건 가서 내가 50만원에 팔아야지 네 갖고 왔는데요 자 갖고 왔단데 자 됐다 얼마주노 79 와우 진짜 많이 벌었다 게자비 통발 어 통발 좋네 이거 좋다 바다에 설치해놓는건가보다 그냥 바다도 아무데나 던져놔라 농개 한마리랑 손님이 있었네 알겠다 그럼 던져놓으면 되나봅니다 그냥 황정같은거네 어 뭐가 나왔나보다 배를 갈랐는데 배를 갈랐는데 우와 어 만물시되고 판매됐다 평생 이런건 처음 보는군 이건 자네에게 주도록 하지 물론 생선값도 치르겠네 오 아 변질된 물고기였네 변질된 물고기였네 더 찾아오면 값을 더 쳐주겠네 오케이 어 이제 나 좀 살만해지겠다 자 이거 얼만데 아 이거 아까 그 사람한테 팔면 되겠네 고물상점 기계한 물고기의 배 속에서 꺼내 나오는 놈 야 이거 점점 돈 많이 생기겠는데 자 일단 물고기부터 다 팔자 필요 없잖아 이거 뭐지 화멸치 속씨가 아 이놈아 나한테 제일 싸구려 고장 나가는거 좋네 일단 이거 팔거 팔고 자 이 손수건 이거 왠지 엄청나게 비싸분다 보라색깔 띄고 있다 유니크템인가 보다 한 남자가 선실창문은 당신을 보고 있습니다 그의 얼굴 대부분이 어둠에 가려져 있습니다 오 멋있게 생겼는데 당신이 생선장수에서 뭘 가져왔는지 알고 있단다 분명히 말하지만 생선장수가 그 물고기에서 어떤 물체를 꺼냈다는 것도 알고 있어 아 야 이 사람 지금 손수건 가지러 왔네 뺏으려고 블랙스톤섬으로 날 만나러 오시오 어 남쪽으로 향하면 섬을 찾을 수 있다 구미가 당기길 어 오케이 오케이 알겠다 내려가보자 남쪽이라 있거든 여기네 자 이제 이 아저씨 만나보자 이 아저씨 계속 이 아저씨 이 불로 분위기 잡으려고 계속 얼굴 반정도밖에 안 보이는 곳에서 딱 서있는다 이 불로 이런 사람이 있거든 어두운 곳에만 숨는 사람 그 남자 문관에서 당신이 다가오는 곳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 손에 낡은 책을 들고 있다 오셨건 조소 그럼 내 소개를 하지 나는 조소기업에 미술품을 팔고 있는 사람이요 나에게 줄 곳이 있는 것 같군 어 이제 얼굴 드러냈다 손수건을 건네자 옛날 여인의 여자 자기 옛날 여자친구 그거다 손수건 그게 당신이 해야 할 일 난파선을 인양할 수 있는 장비 아 이제 나 이제 돈 이제 깨 떼돈 벌겠다 이제 배같은거 깔아앉은거 꺼낼 수 있네 당 1억원의 유물들을 찾아서 내게다 가져다주면은 상상도 못할 보상이란다 미친놈 바로 하지 바로 좋지 그래 우리가 찾아야 할 유물은 이제 반지 목걸이 시계 뮤직박스 열쇠 오케이 그래서 내 손수건 갖고 왔으면 돈은 줘야지 임마 임마 지금 존나 내한테 돈 안준거 같은데 내 손수건 내 손수건값 그냥 먹었다 아 이런거 인양하는거 이제 되는갑네 자 이 봐라 이 봐라 된다 이 봐 뭐해야 되는데 F버튼을 눌러 레인을 교체하고 갭을 피하세요 아 이걸 피하는거네 이 보이죠 아이고 아이고 이 검은색깔만 피하면 된다 이거다 어 금반지 구했다 이거 비싼거네 심액숙형체 오 개빡센거 있는거 같다 어 진짜 어렵다 이거 됐다 뭔데 이렇게 빡센노 벨트 쳐먹을라고 이랬나 아 짜증난다 진짜 아 이제 이거 안하고 싶다 임마 게임 적을뻔했네 임마 이거는 먹자 이렇게 돌아와야지 사람이 이래야지 뭐 일을 하지 내가 차라리 이게 더 낫네 밤 됐다 새벽 5시가 나 지금 지금 저거 한개 잡는데만 몇시간 썼는지 한 8시간 썼나 이렇게 쉬워야지 금속조각 필요했었죠 퀘스트 재료 다 구했다 가자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지금 배낭이 꽉 차갖고 이봐라 또 애매한 새끼 나왔다 이거 이건 뭔데 얘 얘 얘 아이 뭐 못 씻는다니까 이게 둘이 얼굴이 겹쳤다 넣어라 에이 아깝다 진짜 자 갑시다 자 이거 팔아봅시다 얼마인지 개비쌀 것 같은데 어? 아 이게 돌연변이였나보네 와 이게 돌연변이가 빨간거네 자 얼만 가봅시다 어 뺏어 뺏어 갔다 한다 이 나쁜 놈의 새끼가 막 몸통을 잡고 가슴팡이 꽉 깨어났다 야오 300원 줬네 미안합니다 아저씨네 방금 화내려고 한건 아닌데 개많이 줬다 그냥 일단 여기 깨보자 여기서 아마 내가 죽을수도 있을것 같거든요 왜냐면 뭔가 엄청 거대한게 있다 있어요 이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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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부터 잡고 심해속 형제 일단 심해속에 형제 있으면 끝난거다 이거는 야 이 리듬에 맞춰서 해야하는게 좋네 이게 어어 우어어 방금 개무섭게 생겨서 좀 살짝 껐다 껐다 켰습니다 또 나오겠지 또 나오겠지 어 또 나왔지 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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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아무리 아무리 위험한 상황이라도 먹어야 되는거다 이거는 오 연구부품 오케이 야야 오 야이 뭔데 쟤 누군데 눈깔뽕 내 눈뽕걸게 해주자 나 지금 내꺼 램프가 좋은걸 샀기때문에 눈뽕걸수도 있다 어 얘 왜이러노 도망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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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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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앞에 마을이거든 아 근데 이미 새벽 끝났다 새벽 끝났는데 아까처럼 괴물 나오제 피해라 피해라 그렇지 오 야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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